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주주님들,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조명을 활용하여 의료진을 상징하는 푸른빛의 조명으로 감사 메시지를 표현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4월 16일부터 한 달간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모두 영웅, We are all heroes라는 메시지를 4월 24일부터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발생부터 지금까지 정부, 기관,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처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질병관리본부와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주주님들 푸른장미의 꽃말을 알고 계시나요? 푸른장미라는 게 처음에는 실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꽃말이 불가능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기술은 발전을 하고요. 결국에는 푸른장미의 개발에 딱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말의 의미가 불가능에서 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이 시국에 불가능을 가는 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과 존경에 깊은 감사를 함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의료진 덕분에 우리는 서서히 일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우리의 응원이 모여서 의료진들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여기까지는 소공님이 매니징해주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주신 거고요. 조금 우리 너무 진지하지 않나요? 좀 즐겁게 이 시국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요. 한자리 원샷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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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는 의료진 덕분에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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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지 덕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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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는 증님들 덕분에 승리한다 덕분에 고생하는 의료진 덕분에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의료진 덕분에 천부심이 되었습니다.